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아니면 우리 골탕 먹이려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든지.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집 같아. 아니 누군지를 알아야지 뭘 어떻게 소리를 써보든가 말든가 하지. 아 달림이 손에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. 달림한테 무슨 힘 써놓는지 좀 알아봐. 알았어. 달림이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. 달림으로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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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men 없 pud the bell. 또 더 kla баз 뭔지 궁금해ars Kom어 five 해 봐 говорил K 와 Ost Vernor 5 오달림, 니까짓게 뭔데 오빠 마음을 차지해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? 네, 셰프님.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내려와요. 예, 알았어요. 얼른 갈게요. 잠깐만 기다려줘요.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비상계단으로 가야 돼요. 네.